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수위에 기호 3점 준비후보의 연설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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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대선 승리를 위해 오늘은 국료를 끝내는 날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오늘은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저 주위에 오늘 전국 회원의 황화로운 기업을 제가 한 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꽃룡같은 날입니다 21년 4월 95년 8월 27일 제가 방문에서 콘텐츠를 하다가 김대중 세종경을 만나 빛나무를 끝내기 바로 꽃룡입니다 그대 대선 승리를 지팡이를 짓고 나오셨습니다 그 지팡이는 용서와 혐오의 지팡이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 했고 굴그럭만 났던 정천들에게 주차 고국의 지팡이 대신 용서의 지팡이랄 때 상대를 끌어뜨리기 위해 지팡이를 끌어뜨려는 대신 스트레스 승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혜의 지팡이랄 수셨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큰 지팡이가 저 주위의 진실을 치단받았습니다 97년 김대중 대통령 강수정님께 출하자 출하자 선출주의와 맞섰습니다 골팡이 맞락하며 공주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원칙과 선출주의 생산을 만들기 위해 전국을 끌었습니다 돼지엄말로 한참을 훈련을 맡았고 들고만 스스로의 위대하게 훈련을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최적화의 분도 있었고 실수로 있었습니다 국민께 차지하며 손을 빼게 하십니다 낮에 앨범한 대통령님께서 저의 무릎은 어떤지 몸은 괜찮은지 물으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고품이 높은 구두를 심지 못합니다 무릎도 크게 생기고 황홍하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주위의 노무현 대통령님께 깨진 마음의 힘 다운의 순간에 반드시 대신을 승리로 받았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때 국가 총리님을 만났던 그 훈련의 날 오늘 저 주위가 다운 날이므로 제자로 부담하셔서 꼭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잔잔하신 분들의 위원을 환불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키겠습니다 저희의 강당한 정당을 담을 수 있는 분들과 승리하는 정당을 안으로 다음 번째 공지와 공지원으로 함께 국민께 주관으로 되겠습니다 이는 마카톤의 정부가 이를 낳은 남국 강대는 행정들 보소운역에 불편하십니다. 청년 일자리에 따라서 마치 수상 불안합니다. 대한민국 미미가 벌어질 것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등력 국민 지지 않고 화생을 지워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미가 벌어질 싸이살을 지키지 않고 지민한 기회와 이어서 가까이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불륜적인 하늘이라고 하며 하늘이 이를 주시길 바랍니다. 민혜정 지구가 화생의 정보들 방금 평화 방식 직군을 말씀했습니다. 정상선수는 노동자처럼 현금을 지켜내겠습니다. 정상선수는 노동자처럼 현금을 지켜내겠습니다. 공정한 경선수는 내리겠습니다. 지구시장 수술을 잡아줘 정신충신후부춘사의 진실에다. 모든 대선 공동과 평화의 대구를 이루어서록 모델을 크게 달달하고 싶습니다. 공정한 경선수는 만들어내되겠습니다. 정상선수는 만들어내되겠습니다. 정상선수는 만들어내되겠습니다. 경선군에 따라하고 모두가 생각되는 함께 시간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군의 제자가 하나로 불법을 훔칠 수 있도록 해산 경선 불법 한국을 위하기로 만들겠습니다. 직권도 당국 통지와 국룰 소외된 자리로 당원의 국룰 주소녀를 연식해서 당의 연구와 협회의 정보를 담당한 상관자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안의 고민대위 총선 높아라 잡겠습니다. 온날 높아의 고소수한 시간 대책상당 수학수 상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단형 상당합니다. 군분의 한 분 수동당을 긴장적으로 내놓으시고 지방윤회 지금 당국당국민, 미촌 당체자, 의원님들 모두 다 부닐 낼 수 있는 힘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송입니다. 우리가 폭증을 말려서 세월호와 독주의 윤리랜에 앞에서 박군에서 부담역기한 일을 파는 시시별 3개월 십만시 발표했습니다. 국영회의원의 국민사람을 강남해 주의하여 진심을 다해 한분 한분 함께 시기하는 노력만으로 하겠습니다. 오로기 강호한 강호한 것들만을 위해 원천위가 벌썩하겠습니라 안녕하세요 오늘 주민 세대의 경쟁도 민주주의 경쟁도 되어오겠습니다 당원의 힘으로 군복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힘이 싱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군의 진출을 지키고 최군의 한 명에 최군의 진출을 지키고 전시 민주주의 경쟁도 되었enden 추석기물 노시 선수가 최군의 진출이 최군의 진출이 추석기물 노시 선수가 최군의 진출이 기계전의 성격 최군의 진출이 최군의 진출이 최군의 승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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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당근표 후보자 연회를 모든 걸 마주겠습니다. 다음은 노익후문 최고위원 후보자 연회님이 있겠습니다. 첫번째 신선입니다. 정권교지로 노익홍집학대 기호의원 정현석 후보입니다. 먼저 영산경 안당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